기도의 방향 제가 기도의 방향을 알고 보니 예전에 했던 기도는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투정 부리거나 앙탈 부리는 것 그 이상도 거의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기도도 모르고 기도를 드린다 했고 기도의 방법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안타까운 점은 기도의 방법을 일러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처참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 올릴 때 단 하나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나도 약간의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인간 구실하면서 살면 좋겠다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돌아서고 나면은 내가 과연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하기 위한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느냐 과거에 나는 노력을 했었느냐 스스로가 한심했습니다 노력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소발의 지자키 또는 마른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떨어지듯 하는 게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지속적이고 궁극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헐적이고 얄팍한 기도만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들 대학 입학 시험 칠 때 학평을 위해서 기도를 올립니다 그 기도의 몇 프로 정도가 바르게 응답받았고 또 기원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학을 입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대학에 어떤 과목을 공부를 해서 그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사회생활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목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학교의 마음은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40여 년 전에 저희가 대학 다닐 때도 부모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학 입학하기 전까지는 공부만 열심히 하고 취미생활이나 여유생활은 대학 들어가서 해라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대학생활 4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서 바탕을 다져야 사회에 나가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하는 것도 아무도 함을 잡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어린아이들이 투정부리듯이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기도는 내가 어떤 길 어떻게 하면 오른길로 들었을 수 있으며 어떤 길로 들어갔던 게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냐 나와 사회가 무엇이 합당하냐를 이해해주고 일려줄 수 있는 곳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우스갱이 있습니다 딸많은 집안에 귀한 손자 하나 귀한 아들 하나 주셨다 기도했는데 손자나 아들을 얻고 보니 가장이 죽거나 집안이 망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자식 하나 주십시오 손자 하나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 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해서 자식을 얻고 손자를 얻은 게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손자를 얻고 자식을 얻었는데 가장이 죽거나 폐가 망신한 것이 중요한 겁니까? 우리 어리석한 사람들은 기도를 드리면서 꼭 약속을 합니다 각자가 하는 약속이 다 다릅니다 그 약속을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 놓쳐버리고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폐가 망신하거나 과장이 죽거나 하는 낭패스러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기도여야 합니다 지속적인 생활에 관한 기도여야 합니다 기업적이고 말단적인 기도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하는 인생의 목표가 되겠죠 그런데 그 꿈이 나와 과연 합당한 꿈이냐 내가 예를 들면 상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공학에서 큰 업적을 남기고 싶다 하는 것은 꿈이 되지는 못합니다 문학 공부를 한 사람이 예천에 대해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싶다고 해서 그 꿈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꿈을 막연하게만 꿉니다 내 처지나 내 환경이나 내 조건은 생각하지 않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 꿈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희망만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 판단하면 꿈은 그냥 꿈으로 그칠 따름입니다 기도를 드릴 때 인생의 목표를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로 크고 높게 잡아둡니다 크고 높게 꿈을 잡았다고 해서 그게 과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목표가 정해졌으면 옆도 뒤도 쳐다보지 말고 그냥 앞으로만 나아가시면 됩니다 내가 사는 세상이요 내가 살아갈 세상이요 내가 나의 인생입니다 스스로가 책임지려는 지극정성에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기도의 덕을 보려고 합니다 성녀나 목사 신부 혹은 무속인들에게도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여야 하고 내 인생을 위한 기도여야 합니다 바둑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아생년 후에 살찌라 내가 먼저 살고 집을 두고 난 안정이 되는 이유에야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베풀고 베풀으라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를 올려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첫째 잘 모릅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없어 세상 물정에 어둡습니다 작은 것에 연연해서 큰 흐름을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조언을 들을 수 있는 들어야 할 경우가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나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둘째는 나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어도 조언을 받아서 성공하지 못했다 할 때 같이 가슴 아파해 줄 수 있는 정의로운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드린 이유는 그런 인간적인 한계를 벗어난 높은 차원에 계신 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하니 우리 스스로가 겸손하거나 스스로가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한 약속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유평개 대고 뒤로 미루지 말고 하루 한 일시 1초라도 앞당겨서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실천하다 보면 내 꿈이 100% 다 이루어진다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반 이상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활하다 보면 분명히 보통 사람들보다는 훨씬 편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드릴 때 좀 더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 여러분들 스스로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